어제 새벽 발생한 규모 2.4의 지진을 비롯해 경북 포항에서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4차례나 지진이 이어졌는데요. 지난 11일 규모 4.6의 지진 등 이달 들어 부쩍 잦은 여진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. 최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1일 규모 5.4의 강진이 휩선 뒤 포항 흥해원 마을 곳곳에 설치된 컨테이너입니다. 살던 집이 심하게 부서져 이곳에 넉 달째 머무는 주민들은 최근 다시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 새벽 3시 34분쯤에 포항 북구 북서쪽 4km 지역에서 2.4 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틀 동안 여진이 4차례나 이어졌기 때문입니다. 집이 완전히 다 부쳐지는 것이지 그랬다니까. 그리고 한 번도 번도 아니고 하루째 몇 번씩 그래 보니까 잠을 어떻게 자는 말이다.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뭐.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최근 잇단 지진에 극도로 예민해진 주민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특히 진앙인 포항시 흥해업 일대 주민들은 실제 느끼는 강도는 공포 수준이라며 설 연휴를 불안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. 조금만 이래 걸어도 울렁울렁 끊는 게 지진 소리야. 막 쿵쿵 끊으면 어? 자기 또 지진 일 났다. 아 이 사람은 자네는 노이로지 걸린다 하면서 이래는 완전히 이 심장이 벌렁벌렁. 지금도 그래요. 지난해 11월 강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모두 97차례. 특히 이달 들어 여진이 20여 차례나 일어나는 등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주민들은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끊임없는 여진에 가슴이 철렁합니다. 지난 11일 규모 4.6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 신고는 1,7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개인주택 등 사유시설이 1,648건이고 공공시설은 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인명피해는 43명이 다친 가운데 3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입니다. 흥해체익관이나 주변 숙박시설에 대피한 주민은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YTN 최장수입니다. 흥해체익관이나 주민들을파 싶었습니다.